안녕하세요. 비난의 샤인입니다. 그렇죠. 바로 민족구유의 명절! 저희의 출석이 들어왔습니다. 출석입니다. 출석하면 친일 분들과 가까운 분들에게 덕담도 나누고 서로서로 즐거운 시간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잖아요. 그렇죠. 이번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샤이니월드 팬 여러분들도 정말 화목한, 정말 재밌는 그런 출석 보냈으면 좋겠어요. 송편도 많이 많이 드시고요. 저희 샤이니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컨텐츠 프로그램 팬들 빛난의 샤이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.